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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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의정충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분들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될 초창기에 조선중앙동화가 정부에 쫙 달아붙어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그냥 전폭주로 지지하고 동시에 의사들을 보죠. 아주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매도하는 데 다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참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숙가 문제 그다음에 필수 의료인력의 학중이 의과대학 정원 학중과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지방의료인력의 부족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슬슬 밝아지면서 신문마다 저마다 여러분들 입장이 좀 갈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동화일보가 진실보도를 좀 많이 안 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일보는 상당히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윤정부의 의료계획을 여러분 옹호하는 글을 써온 겁니다. 저는 조선논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을 뭡니까?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기보다도 편집실에 이걸 밀까 말까 이걸 깔까 말까 여기에서 크게 좌우가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연역이 굉장히 오래된 김철중 기자 아마 의사 출신일 겁니다. 전문기자인 거죠. 김철중 기자가 조선일보 일보 논조답지 않게 심청기사를 쓴 겁니다. 상당히 긴 기사인데 여러분 이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인 거죠. 의사가 휴진을 하지 않는데도 수술실 절반이 텅 비어있다. 왜?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왜 없는데? 의료 숙화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철중 의료 전문 의사들이 굉장히 심청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한국의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 진로 숙화가 특없이 낮아가지고 수술실이라는 것이 일종의 장비인데 장비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병원들은 의사도 안 받고 전문의들은 의료 송사에 대한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다 전문의 마취 원하면 통증 클리닉 개원일을 다 쉬운 분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마취과 의사 부족 문제를 다뤘지만 이게 여러분 무슨 문제인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려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당구슬 받지 않는 한 과학적 사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도 하고 검사를 했으니까 좀 논리적 사고가 있을 거다. 내처럼 여러분들은 뭐죠? 사법고시도 하지 않고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필수 의료 인력 학중하고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급증이 두 가지가 연결 고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뭘 하면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들이 전신 마취를 하는 일에 유입되게 하려면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일반 복부 수술 같은 경우 한국이 10만 원, 일본이 74만 원, 미국이 227만 원, 심장 수술은 한국이 15만 원, 일본은 289만 원, 미국은 454만 원인데 이게 마취 통증 의학에서 제공한 자료니까 검증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액수는 좀 다수 여러분들 정감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격차가 보이는 겁니다. 의료 수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마취료 원가 보존률은 73, 그게 100원이 되는데 73원만 여러분들 지불해 주는 겁니다. 73원도 여러분들 여기서 마취료 원가 보존률은 순수하게 마취과 의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취료 저수과로 전신마취, 마취통증의 학과 의사가 병원을 떠나고 남아있는 의사들도 경무에 시달리다 병원을 떠나 의사 부족 사태가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소위 직접 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그의 간접 비용인 마취 안전 약물 투여에 대한 보상, 수술 전 환자 평가에 대한 숙과 신설 이런 건 전혀 여러분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한동우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이자 강담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민 소득을 감안해도 전체적인 한국 마취료 수가가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숙과 개선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이런 마취감이 야동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의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경제학자로서 이름들 이 소위 의과대학 정읍 문제가 벌어졌을 때 처음으로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가 심각한 걸 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에코노미스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돈의 문제인 겁니다. 턱없이 낮은 숙가를 가지고 그동안 의사들 부려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부려먹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했냐 보건복지부가 결정해 온 겁니다. 그거를 다 제쳐놓고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증가시켜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많이 뽑아놓은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갈 것이다. 이런 정신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땐 낙후대한 사람인 건지 이거 이번에 한국 사회의 이름 민낯을 너무나 많이 본 겁니다. 지도청들의 지적 수준이 한 게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관료들의 이름 수준이 한 게 어마어마하게 낮아져버린 겁니다. 민간 섹터는 수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됐지만 관료들하고 정치들하고 이런 공적 역량의 한편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거를 이번에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관료들이 보이는 그런 실력들을 보면 정확히 까무라쳤습니다. 왜?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해결의 물꼬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의료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문제가 발생해서 하도 여러분 논란을 펴기에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야 이 문제야. 수가가 낮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했겠구나. 수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도 있고 사명감이 있고 이런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 외과 수술처럼 피가 터지는 상황을 몇십 건씩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국보급 인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적정 수가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적정 수가 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으로 하여금 이런 피해를 여러분들 다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정직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합당한 몫을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정의로움을 구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좀 치르는 것 자체가 정의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혹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으니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무임성자 한 사람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짐승사회가 아니면 정의로움을 좀 구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저 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리는데 그거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런 그 문제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다가 2천명만 증언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절로절로 필수 의료인력들이 확충화되고 지방의 의료인력 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력해 가지고 대통령이 총대 들고 2천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분야보다도 전문의가 비교적 많이 배출됐네요. 이 마취통증의학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전부 다 뭐죠? 그냥 개업회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마취료 숫가뿐만 아니고 필수 의료가 숫가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필수 의료 체계를 앞장서 무너뜨린 주범은 다름 아니라 수십 년간 잘못된 숫가 구조를 고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입니다.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숫가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의대생 수만 2천명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199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윤 정부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다 옳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제 까놓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여론조사인 겁니다. 199대 24인 겁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듯 의대 정원에 올인하던 조선일보가 웬일입니까? 그러나 늦었습니다. 활이 활시를 떠났다고 봅니다. 2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든 사회든 간에 원외의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번 와버리면 다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한테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153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진실과 실상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만 원에 원가 보존률이 73%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를 하기 위한 장비, 약물, 공간에 대한 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인건비만으로 탓도 없는 금액입니다. 마취를 하기 위해서 마취과 의사, 숙련된 간호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가는 애초에 손해보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상을 전하는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71명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71명이 그냥 처음부처럼 대놓고 여러분들 뭐죠?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비용이라는 것이 마취과 의사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공간에 기회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조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또 있을 거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숨기고 딱 치고 2천 명 정원을 여러분들 밀어붙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범죄자라고 외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관련자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육두문자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과 정의와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 뭐 하는 꼴이죠? 이미 한국 의료는 끝났습니다. 전공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필수 의료과 전공인은 한국당의 천정금융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식한 용산과 사악한 복지부와 우매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형 비행기에 넘쳐난 한국 강항들 사이에 병식이 완연한 환자들이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수천 명에 수만 명까지 치료받게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왜 애써 이런 것을 외면합니까? 유전, 생존, 무전, 사망이 대한민국 의료의 최종 목표입니까? 이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6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 씨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 술은 뭡니까? 그 무슨 의복 입고 나와서 병풍처럼 장관들 여러분들 뒤에 다 도열한 상태에 뭘 읽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고 나서 완전히 그냥 판단력이 흐려져버렸구나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할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1960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인 겁니다. 제가 60년생이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잘 아는 겁니다. 1960년생만 하더라도 아주 정상적인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성장 과정이 아주 척박한 상황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외국물을 물었고 그다음 직업 자체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항상 좀 자유주의 시각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은 입으로 자유주의라고 외치는 거하고 머릿속에 자유가 박힌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본인이 30년 동안 뭡니까? 피의자를 조지는 일을 해왔으니까. 자유를 제대로 체험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일 처리하면서 저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걸어온 것을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본인이 벗어나기. 그러니까 입으로는 자유 진리 정의를 아무리 외칠 수 있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여기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 환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경증 치료하는 겨우비보다 월급도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게 이들 시간 수술한 것이 한 시간 피부 미용보다 못하니 이런 것을 개선한 것이 계획입니다. 이런 걸 개선한 것이 계획인 거죠. 보시게 되면 박봉으로 마취과 전공인은 최소한 의사 보조 간호사 3인 마취과 전문의 2분의 1 정도의 역할을 밤낮으로 해왔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났을 뿐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인데도 의료보험료를 올리고 의료수과 계획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수 부족하다는 멍멍이 소리나 하고 모든 진로비의 OECD 평균수과만 줘도 세계 최고 의료천국이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경제원리로 작동합니다. 합당한 몫을 치료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인 거죠. 그 정도 의료수비스를 받으려면 그게 합당한 비용을 치루는 겁니다. 싼 게 비지털이 그러면 그 비용을 치루는 것 같아요.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싸게 받는 것이고 싸게 싸게 의료수비스를 받고 싶고 문제 생기면 비싸게 비싸게 보상받고 싶고 그래도 의사들 돈 많이 받는 건 배가 아프고 용납이 안 되고 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동안 거저먹다시피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건히 이어온 한국의료를 결국에 이번 의대 정원을 계기로 윤석열이 아예 박사를 내버렸습니다. 의사들도 비급여 항목을 팔아가면서 간신히 이어온 진로실을 박민수라는 인근이 필수 의료 살린다는 핑계로 혼합진로 금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걸을 살 겁니다. 결국은 병원과 의원 연쇄 도산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의료진은 의료질로 힘들어지는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의학전문기자인 김철중 전문기자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인해 가지고 수술실이 절반 정도 가동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하단에 실린 시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실상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착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력도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의 이해력도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 이름 김철중 기자가 쓴 전문기자가 쓴 저런들 그 하단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야기만 읽어보더라도 의료 분야의 문이 아닌 사람이라도 뭐가 문제인지가 등악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늦었으더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당신들이 범죄자야라는 시각을 거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부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워낙 고집이 쉬어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찮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공 박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침부터 기분 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